끈적끈적 풍선껌 준비 시작! 으악! 으악! 우와! 3대 0! 나한텐 못 이긴다니까 얘들아! 어? 여기서 뭐해? 하하하하 쟤 너 얼굴이 왜 그래? 론한테 또 졌어 비키! 너도 풍선껌 크게 불기 내기할래? 요즘 유행이잖아 풍선껌? 어? 으악! 이게 뭐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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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함부로 껌을 뱉으면 어떡해! 내 예쁜 구두에 붙어버렸잖아! 미안해! 뭐? 미안하다고! 아! 비키! 니가 자꾸 말 걸어서 터져버렸잖아! 뭐라고? 책 봐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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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금방 사올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어차피 또 질텐데! 흥! 두고 봐! 통성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통성껌 하나 주세요! 미안하지만 벌써 다 팔렸어요! 네? 전부 다요? 그래! 요즘 엄청 유행이잖니? 어! 꼭 사야 하는데! 다른 가게로 가봐야겠어! 잭! 자거렴! 잭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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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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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크슈! 흠! 어? 아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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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벌명품이! 흠! 흠! 바닥에 버린 껌딱지로 만든 끈적끈적 폭탄! 온 마을을 껌딱지로 만들어주마! 뚱뚱치킨 출동! 랩! 랩!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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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은 또 언제 붙은 거야! 똑바로 하지 못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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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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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에요? 마을에 사건이 일어났다! 흠! 아니! 저긴! 잭이 다니는 학교예요! 아! 롯! 얘들아!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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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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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아래아래요! 아주 좋아! 이젠 마을 쪽으로 가서 엉망으로 만들어 볼까! 당장 멈춰! 캬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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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학교가 온통 엉망이 됐잖아! 이 재미있는 걸 왜 그만두냐! 너도 맛 좀 봐라! 캬앗! 어? 으아앗! 캬앗!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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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앗! 으앗! 으아앗! 하! 깬앗! 아야앗!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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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붙는 거지? 으앗! 으으윽! 으아앗! 헤헤헤 헤헤헤 Cars 헤헤헤 헤헤 헤헤헤 으악 커헤 하얀 헤헤헤 에beit 하하 손님의 발명품이 쉽게 끊어질 리가 없지. 이번엔 내가 이겼다. 어레어레오! 발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어떡하면 좋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몸의 기초 대사량을 키워서 끈적끈적 껌에서 탈출하자. 몸의 기초 대사량을 키우려면 아스파라거스가 필요하지. 아스파라거스의 섬유질, 올리브오일의 불포화 지방, 소금의 미나라를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담은 아스파라거스 한 단. 올리브오일 90ml, 천연 미나라를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려주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슈퍼냠냠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흐흑! 하늘로 날아올랐잖아! 슈퍼냠냠 파워! 넌, 넌, 넌! 풍선이 뭐? 그렇다면 큰 풍선껌으로 해치워줘봐! 으? 베르며! 케어! 으, 으아아아! 으앗! 뭐 하는 거야? 짐이다! 자, 받아라! 으아악! 이게 뭐야? 슈퍼 냠냠! 슈퍼 냠냠! 슈퍼 냠냠! 슈퍼 냠냠! 비키, 구두는 괜찮아? 흥! 몰라! 아까는 미안했어 앞으로는 아무데나 껌을 뱉지 않을게 흠흠 이번엔 용서해줄게 그런데 론은 어디 있어? 예두야 헉! 론! 너 얼굴이 왜 그래? 으흑! 풍선 껌을 너무 씹어서 턱이 부었나봐 정말? 너랑 풍선 불기 대결하려고 풍선 껌도 가져왔는데 흠흠 풍선 껌은 이제 그만! 흠 흠 흠